초보 꽃후농사 대박은 대박인가 봅니다. 지금 3차 새물꽃주 땄는데 지금 6kg도 나왔거든요. 근데 아직도 한두둑 남았고요. 안녕하세요. 왕초보입니다. 아무래도 꽃후농사 대박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새물을 땄는데도요. 지금 아직도 꽃이 피고요. 이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.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요. 이파리도 아직 새파랗고요. 그래서 총채벌레 약을 한번 더 주고 마지막 초비를 주면 아마 4차, 5차까지 꽃을 땔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많이 열렸고요. 아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. 지금 저 초비 주고 약 한번 주겠습니다. 제 판단입니다. 저 지금 한구랑 땄는데 이만큼 땄습니다. 이 소쿠리로 한소쿠리면 5kg 정도 됩니다. 한구랑에서 5kg 나왔고요. 정말 고추농사 대박난 거 맞습니다. 물어보고 따라가고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. 정말 그중에 약 주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. 이 꽃도 땀에서 이렇게 썩은 거 있으면 다 골라냅니다. 골라내야지 이게 번지지가 않아요. 제가 이걸 해보니까 한 나무에 뭐 다다다다 열렸습니다. 정말 여름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이 정도면 성공했고요. 또 이렇게 줄 잘못 맨 거는 다시 묶어주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. 그리고요. 저 고추농사 혼자서 다 했습니다. 이게 한 줄기에서 고추가 한 줄 없이 땁니다. 고추가 한 20개 그래서 고추농사 아무도 안 도와줬고요. 그래도 이렇게 농사를 이렇게 잘했습니다. 한 가지에서 한 20개씩 땁니다. 그러면 한 가지에서 그러면 한 나무에서 한 가지 20개 따는데요. 20개 되면 한 1kg 됩니다. 물고추 근데 한 나무에서 얼마나 많이 따겠습니까? 이렇게 지금도 꽃이 막 피고요. 대답이고요. 초보 여러분 힘내세요. 두 번째 줄 수확입니다. 꽃추모 좀 빗개 신고 이제 두 번째 줄입니다. 이것도 한 5kg 되겠습니다. 세 번째 줄도 많이 열렸네요. 꽃이 딸 때는 이게 썩은 거는 반드시 곤란해져야 됩니다. 이게 전염이 되니까 전염이 되고요. 계속 돌봐야 됩니다. 이렇게 봐요. 흙미를 튀긴 거 아직 안 여긴 거 흙미를 튀긴 거는 이제 먼지 좀 닦아주고요. 여기도 너무 예쁘게 열렸네요. 너무 많이 안 됐습니다. 초보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죠. 초보 여러분 힘내세요. 초보에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고추모 좀 100개에서 성장했습니다. 어머나 가지가 찢어졌는데도 이렇게 열렸네요. 고추모 좀 고추모 좀 지금 세 번째 줄에서 또 이렇게 한 박갯수 나왔습니다. 4차 지금 5k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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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5kg도 넘을 것 같고요 6kg 정도 될 것 같고요 6kg 그래서 고추모 좀 100개에서 대박났습니다. 왕초보 초보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. 초보도 할 수 있습니다. 물어보고 따라가고 시키는 거 다 했습니다. 저 혼자 모종 100개 혼자 다 키웠습니다.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작물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. 작물의 상태를 보고 항상 관찰하고 관리하고 사랑과 정성입니다. 눈물반 빗물반 고추 대박농사였습니다. 여러분 응원해주세요. 초보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. 고추가요 은근히 지저분합니다. 씻는 건 기본입니다. 물로 깨끗이 세번 씻고요. 이 꼭지는 미리 따줍니다. 그래야지 말랐을 때 따면 꼭지가 고추가 손실이 많이 나와요. 깨지니까 안깨지고 깨끗이 따지잖아요. 꼭지도 지금 따면 이렇게 잘 따집니다. 해가 쨍쨍한 날은 무조건 밭에다 말립니다. 태양추 만들기가 어렵거든요. 햄만 보면 말립니다. 꼭지는 말립니다. 물기를 빨리 말려줘야 됩니다. 물이 잘 안빠지네요. 세번 씻었어요. 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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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보 태양추 만들기 도전입니다. 썬나이트 지붕 밑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태양초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태양초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는데요. 그리고 또 즉사광선을 쐬면 시나리가 안 많이 생긴다고 해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주붕을 흔들 넘어갔는데 썬나이트를 냈습니다. 즉사광선은 피하고 도전해 보겠습니다. 도전해 보겠습니다. 도전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